아이씨 말자 한명만 때려야되나 이거? 원딜하면 안되고 야소드하면 안되 그럼 나는 말자가 최선인데 블라디밀가 있네 탈진 연습을 좀 해볼까? 혹 붙였다고 아 이제 좀 폭풍이 꺼도 되겠네 저 투표하세요 느낌표 투표율은 제가 이긴다 느낌표 투표율은 제가 진다고요 게임 시작한 마감은 게임 종료에 추천부터 님들의 채팅은 전자언니가 읽어준과 도시의 카카오톡 기프티크 선물하기 기능으로 바나나 우유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엄마 이제 두판만 하고 그만할게 뭐 안먹어도 돼? 그래 요즘 딸이 다 괜찮대 나중에 막 큰일이 생길게 뻔한데 다 괜찮대 자꾸 뭘 자꾸 숨기고 사춘기인가? 어디 한번 달려볼까? 뭔데 달려 아니 탐켄지인데 왜 달려요 날 먹어서 저쪽에 저쪽에 뱉을 각인데? 위험한 사람인데 제가 블라디미르나 아무.. 아니 누구한테 블라디미르한테 굶꽂아야 되나요? 저 말자를 안해봤어요 그리고 미리 말씀드렸는데 말자는 거의 처음입니다 안해봤어요 처음일걸요?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보기만 봤지 다른 사람들 하는거 미리 말씀드렸어요 말자 처음이고 블라디미한테 박으면 제일 좋다고 이선망 고마워요 초가스? 초가스? 초가스는 저쪽이잖아요 어 그니까 저 블라디미는 1시간 전 중급보호사한테 쏠키를 따셨다고? 말자만 던져주면 된다고? 다들 지금 다른 게임하고 있어 10명이 다 다른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 일단 지금 블라디미르가 어떻게 보면 다행이긴 한데 고티어는 아니에요 지금 저쪽에 고티어는 초가스랑 아무무 그 다음에 하이머딩거 그 다음에 우리쪽은 지금 탐켄치 야수 까지 고티어죠? 탐켄치랑 야수랑 둘이 다 되나? 내가 뭘 할 수 있지? 내가 블라디오? 더 이상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소리가 상처가 돼요 초가스를 막는다 초가스를 제가 막는다고 막아질까요? 전에 보니까 고티어들은 내가 똥을 싸고 생 별 쇼를 다 해가지고 근처 갔는데 그냥 살짝 피하더라구 살 딸한테 워낙 많이 당해봐가지고 혼신의 힘을 다해서 회심의 일격을 가했지만 슬쩍 피하시더라구 대부분 대부분 침묵만 잘 쓰라? 침묵만 잘 쓰라? 나 딜러한테 그 전화기? 그러게 너 어디다 놨냐? 방에다 갖다 놨냐? 아이고 아이고 이게 침묵이네? 엄마가 진이 전화기로 전화해볼까? 그럼 전화가 울겠지 그럼 전화가 울겠지 아이 딸내미 갱킹 어쩔 딸내미가 전화기를 잃어버렸대 딸내미한테 전화해야 돼 이게 머선마라고요? 이요? 고마워요 이거 뭔데? 마법필? 아 이게 막 옮겨 타는 거구나? 얘는 왜 없어? 아 이게 이게 되네 옮겨간다고? 얘는 왜 활성화가 안되냐? 스킬 쓰면은 어 안지겄네? 어 뭐야 왜 안지겄네 어 뭐야 왜 안지겄어 아야야야야 너 전화기 왜 안이야 전화 있어? 응 전화기 화장실에 있어 혹시? 화장실? 아잉 아잉 아잇 딸내미 전화기가 없어졌대 이거 쿠션 안에 이런 데 넣는 거 아니야? 아까까지 잘 봤잖아 쿠션 안에 없는데 쿠션 안에 없는데 딸내미 전화기가 없어졌대 지인이 마지막에 전화기 본데가 어디야? 지인이 방? 지인이 방? 쉬는 방 쿠션이랑 이불 잘 들춰봐봐 일단 네 아잉 아잉 어 찾았어? 근데 왜 전화 별소리가 안 들렸지? 아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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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딸내미 딸내미 갱킹이 지나갔습니다 열심히 좀 해봅시다 이거 이것도 피드스티처럼 미니언한테 심어놓으면 옮겨가나? 아 그 되나보네 E 쓰고 W 쓰고 그러면 이제 옮겨가면서 죽으면 옮겨가는 건가? 옮겨가면서 벌레도 이송하겠지? 어허 라인클리어가 되는 건가 아이야 나 이거 방방 왜 자꾸 맞아요 방방 왜 자꾸 맞아요 뭐야 나는 이쪽은 W 아 나 왜 나 무빙 맞는데 왜 죽지? 시참요? 시참요? 그 기저 기다리면 되긴 한데 다음판이 막판인데다가 처음 들어오시는 분은 선착순에서 많이 좀 느려가지고 여기 오래 하신 분들이 되게 빨리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장담은 못 해드릴 것 같아요 선착순이긴 합니다 비밀번호는 미리 공개되어 있고요 다음판이 막판이고요 아 맞다 자 투표 마감할 거야 느낌표 투표 1 느낌표 투표 2 오 투표 마감합니다 제가 이긴다 진다 4 3 2 1 마감 방방 표시로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왔다갔다니까 계속 초과초과 저것도 쓰네 자 좋지 자 뭐 맵을 넓게 봐야 된다 맵을 넓게 보고 이게 첫 첫 마법은 또 면역이잖아 그렇게 이렇게 좋은데 나는 왜 이렇게 잘 들어온 거야 이렇게 이렇게 옮겨가고 그치 옮겨가고 이런 미니언 정리가 될 거 이거 죽으러 옮는가 이거 너가 몸을 잡았다 뭐 누가 들어가야 되냐 저 영원 어떤 야라야라야라야라야라 아이씨 너무들어갔잖아 이 바보 멍청아 너무 의욕이 앞서가지고 숙돌아가서 잘못했다 이거는 암흠한테 막 습히 쓴 게 아니었는데 좀 볼걸 에이 나쁜인 않았는데 의욕이 너무 앞섰다 이거 나 이것도 라일라이를 제가 먼저 가는 게 좀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신발 먼저 가야해 마법사의 신발 가겠지 라일라이 오케이 모렐로? 모렐로? 아 저 초가스 땜에? 초가스 암흐무 맞다 얘도 그거잖아 챔피언 셋이 체력을 회복하지? 모렐로? 모렐로가 좀 많이 나오네요 모렐로를 간 게 좀 더 도움이 됐네 라일라 얘가 범위 디미지로 해서 슬로우를 제가 지속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서 벌레가 붙어야지 되는 거잖아 그니까 모렐로가 좀 더 도움이 됐네 개인적으로 챔피언이 되게 꿀이다 이 아까 이거 선 선 선 선 선 마가 뭐라고 했지? 뭐 선 마라고 했지? 이 까진 찍었는데 W였나? 아! Q야! W 방금 찍어도 돼 Q였어? 귀엽구나 이렇다니까 Q야! 두 번째 발사ек 수호성 steak 우측수가 있다 아이고 피했다, 이곳에 우측수가 있다 피했다, 이곳에 피해 피해 대기 섹시 상승 상승 모두가 더 이어지는 약속한 사람은? 더 돌고 이쁘고 떠버려야 했지? 아 아 아 아 죽어야 될 것 같은데 죽어야 되나 죽어야 되나 죽어야겠다 다 죽었으면 나도 죽어야지 궁찰 아 궁쿨이 짧아요 스페이스 마인드가 뭐야 우리 아 예 근데 다음판이 막판인데요 비버는 공개되어 있구요 다음판이 막판이고 계신 분들이 빨리 들어오셔서 선착순입니다 장담은 드리기가 좀 어려워요 뭐 여섯판에서 많긴 일곱판 했는데 딸내미가 같이 있어서 점심을 좀 챙겨줘야 되니까 정해진 판수만 하고 조금 일찍 정리하려구요 8월 22일까지는 점심 때문에 길게는 좀 하기 힘듭니다 왜 배고파요 애들이 배고프면 짜증내요 왜 여진이냐고요? 저염? 아 딩거가요? 아 야야야야야 내가 쓴 적이다 아 잘못 들어왔다 내 궁 방금 썼는데 내 궁 어디갔어요? 내 궁 누가 맞았어요? 내 궁 누가 맞았어요 내 궁 내 궁 맞은 사람 저쪽 팀에서 내가 빨대 맞았다 싶은 사람 내 궁 어디갔어? 블라디가 맞았어? 맞아는데 여기 아직까지 살아있어? ㅋㅋㅋㅋ 내가 궁 쓰고 있을 때 다른 시식이 맞았나? 불러서 실까 쑥은 움직였다고? 아 이거 또 가만히 있어야 돼? 아.. 소 대쓰네 아.. 소 대쓰까 ㅋ 찌쯔쯔 이거 궁 쓰고 만세해야 되는거네 미스 포춤처럼 히히 아니 막 암호모가 막 들어오고 이래가지고 움직였나보구나 내가 당하면서 아하 들어가고 있는거야 벌레야 옮겨가라 옮겨가라 벌레들아 아야야 아 얘 또 죽냐? 아이씨 돈이 부족하다 뭐야 뭐야 뭔소리야 게임중에 말 잘 안해봐가지고 그래도 케일보단 낫다 케일보단 낫다 내가 뭔가 뒤에서 뭔가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기뻐요 E랑 W를 심어서 미니언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2놈이면 누구 쫓아갈 때죠 그가 어이 이걸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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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죽은것 같아 야 나 또 죽으면 너무 금방 죽는 것 같은데? 방금은 좀 살고 싶었어 나오자마자 죽는 건 좀 그렇잖아 미니언 오면은 EW 심어서 벌레 심어야지 뭐야 이거 포탑이 밀릴 각인데 이거? EW 심고 도망가봐 아아 근데 맞을 줄 알았어 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이거 막 들어오네? 너무하네 어? 그러게? 아 또 썸네 에잇 EW 쓰라고 하니까 EW에 중점을 둔 에잇 아잇 아이고 우리가 원딜이 있다는 걸 아 저쪽도 원딜이 있구나 아 내가 잘해야 되는데 어차피 쿨 도니까? 아이 그런 되게 당연한 말씀을 그죠 여러분에겐 당연한 게 저에겐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습기를 아끼면 똥내고요 백약이 무효하대 빙결쳐봤어요? 다이야를 따라 다이야를 따라 뭐야 뭔데 이거 뭔데 아야 낙소시켰구나 에이씨 아 초바스를 어떻게 해야 돼? 큰일났네 초바스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겠어 큰일났네 이거 좀 밀리네 아까는 어떻게 이렇게 주워 먹었는데 음 어떻게 해야 되지? 모렐루가 나왔지만 그러니까 그저 앞에 있는 애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초가스가 만나기 시작하니까 되게 힘드네 그러니까 그저 앞에 있는 애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초가스가 만나기 시작하니까 되게 힘드네 그러니까 이 추억이라니 내가 뭘 할 수가 있지? 아야야 이걸 자꾸 맞잖아 안 돼! 이런 거 자꾸 맞으면 안 돼! 아! 아아 앞에 스킬 쓰라고요? 아니 앞에 스킬을 쓰려고 그러는데 파이머 딩고 포탈 입고 하니까 나 되게 약하네 고 Hobbit 이때 때지 이놔 또 새로 붙이면 되지 woo 와 아이라고 이거 CC기가 부단 안 lump comb 총파스 tam 어이 초가스 아 묻은거? 아 묻은거? 어 맞다 굴러라님 한개 드렸네? 맞다 굴러라님 한개 드렸다 아까 묻은거 있었는데 하나 더 받아요 굴러라님 굴러라님 하나 더 받아요 이거 끝나고 묻은거 계산했네 아니 아까 묻어졌잖아 그 생각을 깜빡했네 그 다음 뭐가? 조냐가야되겠는데 나 무서운데 횡량아니구요 깜빡한거지 뭘 인상까지 불러와 다 영상에 남아요 아 이거 어떻게 되냐 일단 좀 다른 역할 좀 하고싶은데 그래 그래 그냥 대고말고 꽂자 그냥 살구 앞에부터 꽂자 eg famoso 이정밥 th 그래 아 모두 여기 자기가 간신형태 가려는 연고 어딨어? 안 가면? 갖다주지 말고 여성해지지 마세요. 약통에... 약통에... 지인이 거기 그 약통 말고 저쪽 약통에도 있어. 화장품 있는데 약통. 거기 약통에 연고만 두 개 있는 칸이 있거든? 후시딘이랑 같이? 거기에서 후시딘 말고 다른 연고 있어. 그거 바르면 돼. 하얀색 연고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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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 하얀색 연고를 바르면 돼. 주황색을 상처난 데 바르는 거거든? 뭐야 포탑도 없네? 근데... 요 층에 있어? 연고? 밑에서 위에 층? 밑에서만? 연고만 두 개 있는 허랍이 있어. 연고만 두 개 있는 허랍이 있어. 연고만 두 개 있는 허랍...? 네... 무슨 세? 연고가? 연고는 흰색 연고를 발라야 돼. 흰색 연고? 응 다.. 다른 연고지 다른 연고지 포장지 같이 어디야? 에잇! 아니 며칠에 있냐고 몰라! 연고만 두 개 있는 서랍이 있어 그거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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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고 좀 찾아주고 올게요 잠시만요 아휴 아휴 아휴